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게요 궁금하면 500원 친구들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지? 여기는 말이지 세차장인가 아니 애견카페인가 세차장인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신나게 놀자 놀아 어먴 근데 아빠는 어딨어? 아빠? 아빠 저기서 추운데 땀 흘리고 있지 롱 어먴 쟤 누구야? 왜 이리 뛰어낸 거야? 꽁이야 쟤 아가래 가서 좀 놀아줘 거절하겠다 어먴 어? 어잉? 어잉? 왜 그러고 있어? 꽁이야 아이고 귀여워 야 형아가 이쁜 건 알겠는데 그만 따라 다녀줄래? 형아 구독을 좀 씹어보고 싶거든 이놈의 인기란 아이고 친하게 좀 지내봐 어머나 다 놀았어 가자 으휴! 어머나 난 여기가 좋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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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